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전범국가로 전락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난 데 이어서 다음 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뒷백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푸틴이 이렇게 북중러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는 행보를 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지원,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시진핑도 푸틴의 이런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을지 그리고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특히 군사 분야에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진핑의 속내는 어떨지입니다. 딥한 댓글이핑을 전해드리는 뒷백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푸틴 대통령 그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시진핑 주석의 중국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초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의 만남이 7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렸는데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난 데 이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까지 북중러 3강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지원까지 받아내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이런 행보 시진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시진핑이 푸틴의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게 저희에게 자문을 해준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사회주의 동맹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의 동맹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전범국가로 전락한 상황에서 중국은 굳이 그런 러시아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침략국이고 하나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깨면서 핵을 계속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 두 나라가 군사적 협력을 하는데 중국이 같이 끼기는 싫은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대외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상호주권 존중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권국가 러시아가 또 다른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한다는 건 곧 시진핑 체제의 외교 정책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왕위 외교부장도 지난 18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양국 관계는 영원한 우정이 특징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회담에 올바른 방향을 견지했다고만 했습니다. 즉 중국은 러시아가 장기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러시아를 도울 수는 없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해온 중국은 스스로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원칙과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질서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영토의 존중 같은 유엔의 기본적인 법칙을 어긴 러시아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 둔화에 직면한 시 주석이 커져가는 엘리트 집단의 불만과도 씨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미중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경제까지 어려운 만큼 시진핑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매치에 집중할 여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최근 유엔 총회에 가려다 말고 러시아로 가기 직전에 몰타에서 미 국가안보보좌관 썰리번을 먼저 만난 것도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이 두 정상의 11월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바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바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속내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모두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북러의 밀착 그 자체는 중국의 눈에 우리한테 지원 좀 해줘 라는 요청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가까울 수 있겠지만 정말 북한 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중국이 없이는 사실은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러의 밀착 그 자체보다는 이들의 밀착이 초래할 영향, 즉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같은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내치로 급한데 북한과 러시아가 주변 정세까지 시끄럽게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진핑 주석의 성례입니다. 평화 안정적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중국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예요.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소위 중국이 경제 개혁 개방, 그리고 중국직 현대화 이런 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주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관리하려고 하겠죠.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할 수는 있지만 군사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사적 협력의 매개의 핵심은 북핵을 도움면 형태가 되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지금 해서 과연 얻을 게 있을까.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탐욕이 강화되는 건 불모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테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취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모험은 굳이 강행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